아 저는 엑소 아 찬혁 아 우리 찬혁씨 얘기만 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지는 잘생겼고 눈이 되게 동글동글한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신표 머리랑 잘 어울려요 그게 이렇게 신표처럼 이렇게 그걸 아무나 풀 수 없는 머리거든요 그리고 래퍼인데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연락주세요 찬혁씨 빠르게 많이 하게 혹시 찬혁오빠한테 영상편지 한번 써보실래요? 영상편지 앞에서 또 찬혁분이 보면 반갑게 인사할 수도 있으니까 어딜 보호하면 되나요? 네 찬혁 오빠 제가 엑소를 좋아하는지 이제 3,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엑소 노래 들으면서 항상 위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